자 이제 트루니온과 플로팅의 차이를 알았으니 파트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이핑의 파트를 부르는 이름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플렌즈를 플렌즈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 잘 안 쓰지요? 플렌즈 말고요. 그건 일본식이고. 만약 다른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 어... 그러면 우린 오늘부터 1일입니다. 벨브 바디는 그래도 대부분 바디라고 하는데 가끔 하우징이나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왼쪽 트루니온은 3피스 캐스팅 바디고요. 오른쪽 플로팅 벨브는 2피스 캐스팅 바디네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다 보이시죠? 모르면 앞에 챕터 2 갔다 오세요. 왼쪽 3피스 바디는 가운데를 센터 바디, 미들 바디 등 뭐 부르기 나름이겠죠? 양쪽 옆에는요. 사이드 커버, 사이드 본넷, 사이드 바디 뭐 다 같은 말인 거 느낌이 오시죠? 2피스는 작은 쪽을 본넷이라고도 많이 합니다만 커버라고도 하고 사이드 바디라고도 합니다. 플로팅과 트루니온은 공통이죠. 메인이 되는 바디는 똑같고 바디에서 트루니온에만 있는 놈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트루니온이 있으니 트루니온 커버가 있겠죠? 요 놈이요. 당연하죠. 트루니온 커버 설명한 김에 트루니온에만 있는 액세서리가 다른 놈들과 연관이 없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볼은 트루니온이 그 무게를 지탱하는 거죠. 마찰력, 프릭션은 뭐다? 무게의 프릭션 팩터를 곱한 값이죠. 프릭션 팩터 어떻게 낮추나요? 베어링을 넣든, 슬리브를 넣든, 잘 미끄러지게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넣든 하겠죠? 영어로 슬리브. 다른 이름 또 뭐 있죠? 부싱이죠. 다 같은 기능이죠? 무조건 들어가나요? 아니요. 사이즈에 따라 압력 따라 다르죠. 당연히요. 볼 밸브가 고압의 사이즈가 크면 볼을 오픈해서 클로즈까지 90도 돌리는데 이 기어박스 핸들 500바퀴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프릭션을 줄여야 이 기어박스의 기어 비율이 낮아지고 기어 비율이 낮아져야 열고 닫을 때 필요한 회전수가 줄어들겠죠? 슬리브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루니온이든 플로팅이든 바디와 본넷을 연결할 때 쓰는 슬리는 똑같죠? 보통 러버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톤이구요. 보통 플랜트에서 쓰는 밸브는 파이어세이프 디자인이 기본이라 한 개의 연결부마다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바디와 본넷 사이에 한 개가 들어가네요. 파이어세이프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세이프 디자인은 뒤에 또 설명합니다. 3피스면 당연히 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트루니온은요? 여기 아래쪽에 트루니온에도 들어가겠죠? 패킹도 둘의 공통점이죠. 볼을 스템으로 돌리는 것이 똑같으니 패킹, 다른 이름으로 스템, 씰 공통사항입니다. 패킹은 뒤에 또 조금 설명합니다. 이제 씰, 삼총사, 바디씰, 패킹, 그리고 시트 중에 시트 남았습니다. 오른쪽에 플로팅은 시트가 단순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볼도 가볍고 압력에 의한 힘은 결국 면적과 압력에 의한 것인데 압력도 낮고 면적도 작으니 플로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시트는 서머 플라스틱 계열로 단순한 형태입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왼쪽의 트루니온은요? 뭐 작아서 안 보이죠? 아주 크고 아름다운 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트루니온 타입에서 시트는 겨우 요거입니다. 이 전체는 시트 링입니다. 만약에 스프링이 없어서 볼과 시트 사이에 틈이 있다. DP이고 SP이고 관계없이 그냥 세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압력이 밀고 땡기고 이전에 붙어 있어야 압력차가 생기고 그 힘이 뭘 밀어줄 수 있죠. 여기 시트 링이 있고요. 여기가 시트고요. 시트 링도 바디에서 움직이는 놈이니 바디와 시트 링 간의 압력을 차단할 O링이 있어야겠죠. 이미 앞에서 SPE와 DPE 설명했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스템 말 그대로 디스크나 볼과 외부쪽 핸들이나 기어박스 같은 오퍼레이터에 연결하는 봉입니다. 동그란 봉 외에 다른 형태를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무래도 패킹이 기능을 하려면 원형이어야 하고 굳이 다른 형태로 만들 이유도 없겠죠. 챕터 2에서 패킹은 다이나믹 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관에서 다이나믹 쓸이라고 하지만 이 다이나믹의 기준이 펌프와 비교하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트루니온 타입 벨브는 확대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플로팅을 확대하겠습니다. 뭐 플로팅과 트루니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은 패킹이고요. 패킹이 나오는 걸 막는 놈이 위에 있고요. 이걸 글랜드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이요. 글랜드 한국말로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검색해보면 땀샘이라고 나오는데 그 케이블 정션 박스에서 나올 때 연결되는 것도 글랜드지요. 글랜드가 바로 위에 있고 글랜드를 눌러주는 글랜드 플렌지 또는 글랜드 커버가 글랜드 위에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볼트로 고정해서 글랜드가 패킹을 잘 잡고 있게 꽉 고정되어 있습니다. 패킹은 뒤에 재질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런 것도 설명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지식 말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설명하자는 취지로 조금만 넣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전자체계만 하겠습니다. 볼 사람만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웜기어 축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어날이 사선이지요. 왼쪽은 그림은 3D 뷰다 보니 기어날이 사선인지 수직인지 구분이 잘 안가지만 사선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 기어박스는 만약의 경우에 축을 뒤집는 기능이 있는 놈들이 다수입니다. 여기 뚜껑을 따서 열어서 축을 빼서 이쪽 반대 플렌지 이쪽을 열어서 축을 돌리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대신에 샤프트 방향이 바뀌었으니 클로즈 하려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반대로 반시계로 돌아가죠. 이해 가셨나요? 사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반시계로 바뀝니다. 근데 왜 방향이 바뀌는데 뒤집는 기능도 있을까요? 헷갈리게요. 이거 말고도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추가 기어가 있는 부분 이런 걸 현장에서 보시면 대구경은 이놈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놈은 제가 시계로 돌리면 아래는 반시계로 돌죠. 그럼 이 웜기어는 추가 기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반대로 돌죠. 같은 기어박스인데 이놈이 달리고 안 달리고로 방향이 바뀌니 오픈이 가운데 있고 양쪽을 셧을 두 개를 둔 겁니다. 이 기어가 시계방향으로 돌든 반시계방향으로 돌든 다시 오픈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반대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커미션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다 납니다. 모든 디테일하게 알수록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건 파이핑 엔지니어에게 별 필요한 지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PC에 계시는 분들 현장 가면 많이 배우나요? 지식은 책상에서 나오고 현장은 지식을 확인하는 곳이고 지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서 경험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